으 으 시안과 테러가 있었는데 지금 초기 사망자가 290에 지금 400명 까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당이죠 성당 성당을 이슬람이 테러를 한 건데 이거를 보면서 뭐 애들 맨날 테러 하는 거니까 맨날 테러 하긴 한 건데 도대체 애들이 왜 여기를 테러 하고 있나 두뚜보단 못한 쓰리랑카 라는 데를 왜 지금 테러 하고 있나 이런 분명히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쓰리랑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쓰리랑카가 어딨냐면은 요기 써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몰디브가 요 아래 지금 요거 훨씬 아래는 조 아래 어디에 몰디브가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데 이게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에서 제가 갖고 온 욕이 있잖아 요기 딴소리 입니다 요기 여기가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봐도 누가 봐도 분명 여기다가 다리나 터널을 놓고 싶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딱 보면은 누가 봐도 그래서 진짜 다리가 있나 찾아봤어요 다리가 있어 저기 쓰리랑카에 아담의 다리 와 여기다 벌써 다리 만들었구나 대단한데 하고 아담 애들이 찾아보니까 그게 그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이게 아담의 다리 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인공 다리가 아니잖아 이게 발견됐대 발견 뭘로 인공위성으로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대 사이가 그 말인 즉슨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에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 처럼 쌀아라 열심히 또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알아봤지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게 1,400, 1,500년대에는 진짜 다리였대 바다 위에 다 나와있어서 바다에 다 진짜 다리였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요 정부는 이걸 자연 다리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미스테리 좋아하는 분들은 고대 문명이 만들었다 야 이게 어떻게 미스테리한 자연적으로 요런 다리가 요즘 징검다리 보이시죠 여기 징검다리 띵띵띵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돼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게 하필 고기에 생길 수 있냐 고대 문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미스테리 좋아하던 분들이 있고 정부는 이게 자연적인 거다 자연적인 다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대 정부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 보니까 얘네는 진짜 여기다가 다리를 놓고 싶은 거야 스리랑카 정부는 여기다가 다리나 여기다가 진짜 다리를 놓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자연적으로 저런게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고대 문명이 맞는건데 훼손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라면 저도 다리를 못 놓게 하는 거야 스리랑카 사람들은 정부는 다리를 놓고 싶고 시작한 사람들 고대 문명이 만든거기 때문에 놓으면 안된다 이거는 유적 훼손이다 유적 훼손이다 그래서 아직도 싸우고 있답니다 아직도 다리를 못 놓고 있대요 여기다 못 놓고 이런 데가 나이들 지금 이런 지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놓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다리 이거 몰랐대 1900년대 이후로 여길 안 다녀서 실제로 이렇게 돼있으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돼있더라 저 다리를 누가 만들어야 되는 신화도 있답니다 인도에 있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퀸을 자기 와이프를 뺏겨서 그 자기 웨이프를 뺏은 나쁜 놈이 스리랑카로 도망갔대 스리랑카로 도망가니까 그 왕 실제로 왕이 이제 힌두교에서는 신인데 거의 비신위급되는 신인데 그 신이 얘를 쫓아가다가 시리랑카하고 인도 사이에 바다에서 못 가니까 원숭이들이 돌을 놔서 다리를 만들어 줬다 라는 신화가 있대요 원숭이가 놓은 다리다 신의 그 왕의 안에 뺏겨서 쫓아간 왕의 이름이 아담 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다리가 아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담의 다리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름이 아담의 다리다라는 뭐 믿거나 말거나 신화가 있답니다 하여튼 여길 다시 얘기를 들어가보면은 저기가 왜 테러를 당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계의 모든 테러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사실 모든 테러의 현대 테러의 어머니와 같은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아프가니스탄의 위치를 딱 보세요 1700년대 1800년대로 생각하고 여기가 누구 거였을까 당시에 영국 거였죠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 다 먹고 있었다고 다 먹고 있는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바다로 다녔지만은 일로 이렇게 통과해서 다니길 많이 원했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여기를 열심히 쳐들어갑니다 이걸 먹은 다음에 무려 3번을 쳐들어가요 그 전에는 여기가 뭐 이슬람이었다가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다가 뭐 또 뭐 팀으로가 먹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안 그래도 양사대계 막 맞으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살아남을만 하니까 영국이 이걸 먹더니 여길 3번을 쳐들어와 3번을 쳐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의 근대는 거의 전쟁이에요 딸기를 3대나 맞아요 3대나 맞은 다음에 물러가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야 드디어 우리가 독립국이 됐다 이제 영국이 물러갔잖아 인도가 독립을 하고 파킨사 독립을 하면서 우리를 쳐들어올 나라가 없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 먹고 살려고 짠짠짠짠합니다 근데 영국에 가니까 일단 가난하잖아 가난해서 나라가 가난하니까 지금 여기는 이슬람이 들어왔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생겨 왕정이었거든요 왕정이었는데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공화정 같은 걸 주장하는 거야 공산 왕정을 물러나래서 열심히 싸워 그러다 보니까 왕정이 깨져요 나라가 쿠데타이라서 깨져서 공화정이 되나 싶더니 이번에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또 쿠데타를 해서 셋이 박터지게 싸웁니다 셋이 박터지게 싸우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나라가 관심을 갖죠 왜 관심을 가질까 어떤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이만했던 나라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말 그대로 연합이었잖아 소련 연합이었는데 지금 나눠진 거 요게 있었는데 요 나라도 우리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저게 저게 내 건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뀌면 우리 여기까지 요기 요기면은 좀만 더 먹으면은 항구가 생기네? 얘네는 러시아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부동황이잖아 부동황 항구 항구 좀 어떻게 만들어 보자 바다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북극쪽 말고 이쪽은 다 막혀서 맨날 뭐 여기에 항구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맨날 부동황 부동황 그러는데 요 나라가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 조금만 더 뜨리면 조금만 더 뜨리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련이 여기다 침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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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침을 발라요 이렇게 침을 발라 열 받지 그러니까 여기 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애들이 열 받으니까 침을 바르러 들어온 애들을 죽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요 원래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래서 뭐 러시아에 뭐 여기로 뭐 침을 바르려고 보였때들어 200명을 죽인다 300명을 죽인다 그래서 얘들을 죽여버려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야 자기들 지금 빨갛게 만들자고 얘들이 뒤에서 이제 사바사바 하려고 드로에를 죽인 건데 소련은 아니죠 어 이 자식 봐라 좀 장난치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타를 쳐들어옵니다 이게 역사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련의 엄청난 판단차고 소련이 늪으로 빠지는 순간이죠 소련이 망한 이유가 되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에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타를 쳐들어온 소련 아프간전쟁인데 왜 이게 소련의 실수라고 불리느냐 이게 뭐 이 전쟁을 뭐라고 불러냐면 제2의 베트남전쟁은 전국한님 아시네 이걸 베트남전쟁하고 비교해요 왜 베트남전쟁하고 비교할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들어가서 대통령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장악은 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사방에 숨어있는 거예요 산악지대거든 산악지대란 말이야 사방에 숨어있는 거에서 질질 끌리는 거야 질질 끌리니까 늪히지늪 이거 10년을 전쟁하거든 여기서 10년을 뭐 연인원 뭐 60만 70만 얘기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여기서 들이박는데 10년을 전쟁을 해 그래서 10년을 전쟁하다 결국 러시아가 이기긴 이겼지 이긴 이겼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에는 물러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음모론이 많아 왜 이형이 낚았다라는 음모론이 많아 이렇게 보면 모르죠 이렇게 봐야겠지 어 야 젊었을 때 장난 아니지 않냐 어 이형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억 속에 이분이잖아 사실은 이형이었다는 거죠 우리 기억 속에 이분이지만 원래는 이렇다 되는 겁니다 이렇다 이형이 때당제 냉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뒤에서 살살살살살살살살 미끼를 던져서 얘들한테 러시아가 집적되게 한 다음에 거짓뉴스를 흘려서 얘가 이거를 확 물어버렸다는 일설이 많습니다 거의 사실로 마더 러시아가 이걸 물은 다음에 이걸 물은 다음에 10년을 여기에서 진흙탕에 빠져요 전쟁을 이기긴 이겼는데 뭐 사방에서 맨날 게릴라전 받고 매트남하고 똑같은 질질 끌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리고 당연히 이형이 뒤에서 어떻게 하겠니 저거를 제가 쉽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소련이자 소련이 골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금방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돈을 줍니다 돈도 주고 웹헌도 좀 주고 이렇게 돈 밀어줘요 대놓고 이거를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주머니로 이렇게 고갠 절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뒷주머니로 뭘 막 밀어줘 그걸 무자헤딘이라 그러죠 무자헤딘 이슬람 전사들 게다가 이슬람 국가잖아 이슬람 국가니까 옆에를 다 보면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거든 이런 데들이 여기서 이슬람 국가의 뭐 이런 사명감 어쩌고 하면서 무자헤딘이라고 불리죠 싸우고자 한 애들이 전부 다 이러러 몰려들어가 사방에 있는 애들이 몰려들어가요 물론 뭐 별로 없어 보이는 형색을 하고 들어가지만 어쨌건 몰려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이 개판이 됩니다 뒤에서 미국이 돈 찔러줘 무기줘 소련은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난리쳐 게다가 미국은 그거만 좋냐 돈만 좋냐 아니죠 여기다가 인간 병기를 투입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람보 3를 보신 분은 그 위에 헬기와 이렇게 그 무자헤딘 들이 말타고 탱크하고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게 여기에 여기 람보도 투입해 야 나쁜 놈들이야 일대 한 천정도로 싸우신다는 람보가 들어가서 말타고 탱크하고 싸우고 말타고 여기 헬기하고 싸우죠 헬기하고 탱크하고 싸우는 건 얘가 산악지 되어서 비행기가 어차피지 않는데 헬기밖에 안 돼 이게 람보 3의 그 전장이 됩니다 그래서 람보가 끝날 때 이런 게 나오죠 자막으로 이 영화를 용감한 저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 용감한 아프가니스탄에게 인들에게 바칩니다 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이런 헬기 그 적 대장이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 뒤에 안 봐도 사막이고 미국이 람보까지 넣어서 소련이 뭐 골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전쟁 끝에 소련이 탈탈탈탈 돈만 쓰고 물러나고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정권은 뭐 있긴 있는데 내비 두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소련은 소련대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정권이 있긴 있는데 이미 무자헤딘들 무장한 이슬람 애들이 왕창 들어와 있는데 그 공산정권이 유지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정권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무자헤딘들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러고 딱 한다면 해피엔딩이고 모든 게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면 되는데 지들끼리 싸웁니다 왜냐면 무자헤딘이라 그래도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사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누가 누가 이걸 권력을 잡겠다고 자기들끼리 투닥투닥하니까 나라고 또 혼란스러우죠 그걸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나라의 혼란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새로운 무장세력 겸 정치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그 세력이 결국엔 먹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그게 탈레반이요 탈레반이란 뜻이 학생들이란 뜻이잖아요 요 아저씨가 탈레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정리해버리죠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어떤 시점이 되는 거 탈레반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테러가 생각이 나잖아요 탈레반 탈레반이 가장 많은 게 뭐니 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 이런 거였죠 기억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날려버렸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해서 걔네는 완전 이슬람 올리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날려버렸죠 이 석불을 이렇게 돼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폭탄으로 날려버렸어요 반달리짐도 아니고 종교의 예술을 날려버려서 지금 이렇게 텅 비었어요 요게 사람이죠 요게 요게 사람이 이 거대한 석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전세계가 이거 날리지 말라고 뭔가 협박과 뭐 회유와 돈도 주겠다 뭐 우리가 옮기겠다 별소리 다 했는데 날려버렸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 왜냐면 탈레반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하나의 학생운동이고 하나의 정권을 잡는 상황이었군요 탈레반이 정권을 딱 잡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정권이 세운 게 세워지니까 이 사방에서 들어왔던 무자헤딘들 이슬람 전사들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싸울 게 없어 싸울 게 없잖아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됐는데 총은 있고 힘은 있는데 싸울 건 없고 직장은 없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졌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뭘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 탈레반의 한 조직을 다루고 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걔네들을 모아서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까 말한 탈레반 최고 지도자보다 한 10배쯤 100배쯤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걔네들을 모아 모아서 니들 할 거 없니 백수니 그래서 우리 백수 형들을 모아서 열심히 알카이다를 만들죠 오사마 빈 나덴이 등장합니다 오사마 빈 나덴 형이 이게 알카이다라는 뜻이죠 알카이다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흡수한 다음에 걔네들 어쩍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총은 있고 무기인데 할 게 없는데 목표물을 설정하죠 누구를 설정했어요 당연히 반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미국이 걸프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막 시리안가 막 쳐들어가고 있었고 전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에이밍을 미국으로 돌립니다 서방과 미국으로 돌리죠 특히 미국으로 돌리죠 그래서 이런저런 테러를 많이 했어요 사실 군함에 갔다가 뭐 날리기도 하고 미국 대사관도 날리고 이런저런 테러를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히 그런 앤지 알았지 그리고 별로 관심을 안 뒀어 미국도 뭐 에라이크레이에 죽이고 잡아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하지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이 형이 드디어 세기에 미친 짓을 하죠 이 날이 옵니다 테러계의 패러다이 바꿨죠 2001년 9월 11일에 저도 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9월 11일을 발생시켜 미국 본토가 침공을 받았던 한해죠 9월 11일을 만들면서 사실은 테러의 패러다임 리만 브라더스가 경제의 패러다임이 앞뒤로 바뀌었다면 이 9월 11일 이후 이전과 이후에 3개가 바뀌었죠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데 9월 11일로 테러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이게 9월 11일로 저도 빵 터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잡으러 가겠어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오석 빛 나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빛 나댄의 근본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바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빛 나댄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안 좋죠 탈레반인데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안 좋어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바로 침공을 해요 바로 쳐들어 가는데 얼마만에 아프가니스탄에 전공 점령당했는지 아세요? 지금 미군은 미국은 이미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노에 휩싸여서 진짜 분노에 휩싸여서 쳐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날아갔어요 그냥 한 큐에 날아갔습니다 한 큐에 며칠을 못 버텼어요 그냥 쓸렸지 싸악 쓸렸어 싹 쓸리고 빛 나댄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뒤진다고 그게 왜 CIFI가 빛 나댄 잡으려고 온갖 수를 다 했다는 게 여기 산이잖아 산 산악지대를 엄청 쑤시고 다니면서 찾는데 못 찾았죠 계속 못 찾았는데 빛 나댄이 어디 있었어요? 뭐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결국에는 2011년인가 작전 이름 뭐니 그 작전 이름으로 왜 우리 오바마 형이 뭐 TV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뭐 장성형대라고 쫙 보는 빛 나댄 사살 작전이 펼쳐지죠 그래서 파키스탄 어디로 가서 빛 나댄이 결국 사살이 됩니다 여기서 사살이 되죠 그게 여기거든 결국 파키스탄 사살이 되는데 그래서 알카에다의 어떤 그런 테러 공격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거의 패러댄을 맞고서 앞까지 날아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빛 나댄을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빛 나댄과 굉장히 친하면서 오른팔급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빛 나댄이 여기서 죽는 걸 보고 옆 나라로 샤악 도망갑니다 자르카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르카이 알자르카이 싹 도망가서 여기서 자기의 꿈을 며쳐요 뭐를 만든다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이슬람이 스테이트를 만들겠다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간 데가 어디라고 네번 이건 시리아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슬람이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더 시리아입니다 이시 이시 뒤에 있는 걸 줄여서 읽으면 이슬람이 스테이트 나중에는 이걸 없애는데 이슬람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스테이 IS를 만들어요 ISIS 줄여서 그리고 나중에 뒤가 없어지면서 IS 우리가 IS 이 IS는 알카에다 하고는 또 다르죠 이건 진짜 막장으로 이명하잖아요 이건 진짜 막장으로 이명하고 얼마나 막장이냐면 얘들은 이슬람이지만 이슬람도 죽여요 자기하고 종파가 안 맞으면 이슬람이지만 이슬람도 죽이고 그냥 뭐 이슬람에서도 이거를 IS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그래 얘들이 왜 이슬람이냐 얘들은 이슬람 아니다 얘들은 그냥 사이비다라고 사이비를 이거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오죽했으면 지들끼리 선전포고도 해요 알카에다가 IS에 이건 기자아저씨가 붙인 이름이고 선전포고예요 미친짓 하지말라고 누가 누구한테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막장이 있어 하고 이렇게 선전포고 합니다 둘이 확떠지겠어요 뭐라고 알카에다 지도자 알자와 힐인데 IS 지도자보고 뭐라고 비판했다 칼리파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도자죠 니가 어떻게 칼리파냐 우리 모두 놀랐다 전세계 무슬림의 인정을 받지 않고 마음의 가르침 어긋난다 얘들은 사이비고 이슬람이 아니다 이거죠 IS에 선전포고를 같은 테런데 이거는 자기들 이슬람처럼 그런 뜻을 갖고 테러하는게 아니다 라고 테러가 테러에게 테러가 테러에게 하는거죠 여기 IS는 정말 막장짓을 많이 했어요 별 3개의 막장짓을 들어보면 대부분 여기입니다 대부분 그냥 이유없이 죽이고 이슬람 애들도 죽이니까 자 그래갖고 진짜 IS에 이슬람이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실제로 저게 구호만 있었냐 아니죠 얼마전까지 여기 시리아고 이라크죠 이라크앤 시리아가 IS잖아요 ISIS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이만큼의 세력을 가진 진짜 ISIS를 만들죠 이슬람이 스테이트 이라크앤 시리아니까 만들어요 실제로 어느정도 지방을 잡습니다 그랬다가 지금까지 분노에 차있는 미국이 여기 게다가 IS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손을 합쳐 쳐들어옵니다 소련도 쳐들어와요 이것들이 미쳤나 소련도 러시아도 러시아도 이것들이 미쳤나 쳐들어오고 뭐 심지어 옆에 있는 저 뭐야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방에 가서 이것들이 미쳤나 쳐들어오니까 지금 뭐 친구가 없지 그래서 라카가 수도 없고 시리아의 도시 라카가 수도 없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술이라고 나옵니다 모술 신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IS의 제2도시였고요 라카가 수도였는데 모술작전 라카 작전에서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밀려버리죠 얼마 전에 밀렸어요 지금 IS를 싹 밀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신 기사예요 2019년 3월 24일 날 트럼프가 드디어 모든 IS 점령지를 해방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다 쫓아야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점령하면 땅은 없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럼프형이 선언을 해 이게 언제? 3월 24일이에요 승리 선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쟤들이 승리 선언을 하니까 바로 IS의 숙외 대장이 우리의 복수 4월 31일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근거지를 상실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고 스리랑카에다가 복수의 폭탄을 날려버립니다 이게 뭐 핑계 대기는 뭐 어디 뭐 리비안지 어딘지 쳐들어왔던 거 뭐 그런 핑계를 대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근거지를 상실하고 전부 다 날라갔는데 워낙 감금되고 피살된 전사들의 복수라는 거죠 그걸 스리랑카였 지금 300명이 넘어갔어요 350 뭐 이렇게 이게 최근 뉴스에요 최근 4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이다 오늘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저런 테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쭉 내려오다 보면은 처음에 탈레반 영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다가 소련이 나중에 쳐들어오죠 그래 소련 때문에 공산주의자고 뜨깍뜨깍하다가 무자이든이 탈레반을 딱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카에다가 발생을 하고 알카에다 빛나더니 911 다음에 날리고 그 오른팔이 IS를 만들어서 뻘짓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라가 말하면 뭐하죠 지들 세력이 날라가니까 스리랑카에 복수를 한 겁니다 그게 스리랑카 테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뭐 사족을 묻히자면은 이런 뉴스도 났더라고요 저 스리랑카 테러를 한 애들에 대한 뉴스가 났는데 스리랑카 테러의 범인들이 재벌가 아들이래 보셨어요 재벌가 아들 스리랑카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 여기 있죠 향신료 재벌 뭐 이브라임가의 아들들이 폭탄을 갖고 여기다 던진 건데 하필 거기에 덴마크 재벌의 아들이 또 있어갖고 웃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두 재벌가가 한 명은 폭탄을 던지고 한 명은 폭탄을 맞고 물론 이 폭탄 던지에도 죽었죠 폭탄 던지에도 죽고 얘를 잡으러 가니까 또 그 안에도 자폭을 해서 세 명의 아이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이 뭐 거의 막장 오브 막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신념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네 세뇌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재벌인데 재벌가인데 폭탄 던져서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식과 형제들까지 다 폭탄으로 단체 자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끝이냐 IS의 이슬람 국가라 그러죠 IS의 협조 충성 맹세한 것 중에 우리가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애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직 들어보셨죠 복호아람이라 왜 무슨 뭐 여고생 뭐 수백 명을 납치했다 뭐 그러잖아요 여고생 수백 명을 납치해서 어디로 온가 뭐 사라지고 학교가 통째로 없어지고 그게 복호아람 소말리아에 있는 알샤바부두 유명한 애들인데 이거는 잘 유명한 우리나라 뉴스를 잘 안 나오니까 학생들 납치하고 했던 그 복호아람이 바로 여기 있는 애들 IS한테 충성 맹세를 했어요 IS의 지부까지는 아닌데 이건 지금 망했으니까 나는 IS를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지들이 얘기하는 게 복호아람입니다